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줘 여기다가 소금을 소금을 넣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소금물을 만들어 소금을 데리고 소금을 넣어줘 소금을 약속하고 소금을 가득 소금을 담아서 소금을 넣어줘 아 아 천천히 천천히 흘려야 해 축분은 저희가 빠져버려 알맹이가 손 들어서 살살 안 돼! 아까워! 얘들아 이 좀 봐봐 혼자서 나와가지고 누웠어 혼자서요? 응 소고뿌리니까 나와갖고 진짜 대만이다 아 뭐야 아 너로 아 너로 아 너로 아 너로 아 너로 너무 재밌어 아 무서웠어 무서웠어 나 진짜 너무 맛있어